수영 어? 수영? 아... SSU 황장군! 너무 안 어울려! 수영복이랑 저 물개 같은 모습이랑 황장군이랑 너무 안 어울려! 너무 꽃뿐이 수영복 아니야? 너무 웃겨 우리가 저번 미션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은 반드시 또 도출됐고 저희의 장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무대였기 때문에 서로 분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와 잠시 다리 물에서는 압도적이지 지산보다 더 편해 보이는데요? 어 와 다들 너무 인어 같으시다 와 김민수 아령? 에? 물 속에서요? 에? 우와 신기하다 대박이다 그게 가능해요? 와 아니 물에서 저게 되나? 오랜만에 간 건데 어색하지 않고 그냥 집에 온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땅보다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물에서 땅보다 편하다고? 우와 뭐야? 뭐고? 진짜? 아니 먹어? 야 대박이다 이거 오히려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근성장은 뭐다? 운동 영양 휴식 3박자 가 이루어지는 와 너무 빡~~~~ 아 너무 빡 SEE 유지티? 유지티? 오세요, 오세요. 그렇지, 유지티티의 해군 특수전이니까. 야, 해군 연합 훈련이네. 수영은 완전 대박이네. 되게 기쁘네. 엄청 기쁘다. 기본으로 다 잘하는구나. 편안해 보이네요, 진짜. 기대법으로 다 잘하는구나. 거기서 고소하니. 약간은 모ıs정과 정원을 가진 뒤 그리고 무사히 일상으로 다 잘해줄 수 있고 drum원과 물을raft하게 하는구나. 그 지금은 엄청나게 잘하는구나.